우리 선생님이 재즈에 대해서는 비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처음에 재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희 씨한테 재즈, 보컬학도 나왔으니까 재즈를 잘 할 것 같아. 실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이게 12마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랑 키만 제가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 엘프는 지금 박성희 씨 엘프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서절이라는 게 재즈의 기본 블루스 패턴이거든요. 블루스 패턴이 맞습니다. 이거 그냥 스타트만 누르면 됩니다.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재즈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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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조언해 주세요. SA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New Mexico, Flagstaff, Arizona, South Carolina, Kingman, Barcelona Somebody, no one you can't keep to East Highland Team Oh, when you met, take California trip Get your kids on route to 66 This speaks Ba-ba-bu-i-be-i-sha-ba Be-a-ba-bu-be, be-a-ba-bu-be, be-a-ba-bu-be 두두두두두두두두 잘 두두된 대아바푸베아바 바바무바비바바바바바바두이 두디담덤덜다드레 두두두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